인간 추금기 전통가요 지킴이 크리스천 트롯 가수 조명섭을 소개합니다. 음악이란 롱펠로우 음악은 인류의 공통어이고 신은 그 위안이며 기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조명섭은 1세기 간극을 호문 가수이다. 남인수 기원인의 환생 조명섭 영감 소울을 가진 22살 트로트샛별 조명섭 트로트가 좋아 최종 우승 조명섭 앞날을 응원합니다. 2019년 11월 23일 KBS 노래가주와 특별기획 트로트가주와 최종 결선 우승 백인 판정단에서 86점을 받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98점을 받아 총점 18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판정단 85점 심사위원 점수 95점을 받은 전유진이다. 조명섭 첫 단독 콘서트 개최 트로트 괴물 신인 조명섭 전통가요 지킴이 조명섭 조명섭 종교 기독교 미랄복지재단 제18회 미랄콘서트 6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기독교 계열 미랄복지재단이 제18회 미랄콘서트 우리함께를 6월 24일 오후 8시 재단의 유튜브 채널 rtv에서 무료 공개했다. 뮤지컬 배우 크리천 함현지가 사회를 맡고 가수 알리 김여권 조명섭 사이퍼 성악가 권석영 장인 연주단 브이지온 앙상블이 무대에 올랐다. 우리함께라는 부제처럼 음악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하나되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콘서트로 마련된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된 장애인들을 위해 쓰인다. 후원금 사용내역은 연내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오늘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조명섭 그는 누구인가? 정말 그가 궁금하다. 온라인 콘서트 해줬으면 하는 가수는 1위 임영웅, 8위 조명섭 내 따라자 홍지윤, 김우영 혹시 조명섭씨 아니세요? 나이가 금년에 얼마나 되세요? 제 나이 금년 24이옵니다. 이사롭지 않은 99년생 아우님 명섭 조의 추천, 목포의 눈물, 동백 아가씨 다방에서 옛날에 단백질이 없으니까 계란 노른자를 차에 타먹고 그랬어요. 기력이 허할 때 쌍화차가 약이라오. 이게 바로 옛날 감성, 전통 쉐이크 누님들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를 넣어 먹는 우리 맛을 모르시네. 조명섭, 나이 연상 홍지윤, 김우영과 내 따라자 합동 무대 가수 조명섭이 홍지윤, 김우영과 함께 깜짝 합동 무대를 펼쳤다. 6월 18일 방송된 TV조선 내 따라자 12회에서는 뽕짝꿍 홍지윤, 김우영이 365일 쉬는 날 없이 무려 31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트롯 어버이를 위해 영국 동아리 학생으로 완벽 변신, 분식집으로 잠입 후 공연 티켓을 전달하는 대담한 효프라이즈를 선보였다. 또한 정통 트롯을 사랑하는 트롯 어버이를 위해 특별한 도움이 조명섭의 출격 홍지윤, 김우영과 함께 블록보스터급 효도쇼를 가동했습니다. 조명섭, KBS 연예대상 학위수 예능인상 수상 KBS 트로트가 좋아 우승자 조명섭 인간 추금기 조명섭 50, 60년대 풍 트롯 느낌 물씬 나는 중화하는 목소리를 가진 아저씨가 부르는 노래 현인의 신라의 달밤, 김추자의 네문 먼 곳에 남윤수의 이별의 청거장 등을 부른 가수를 알아보니 이 노래는 겨우 23살이 된 젊은 청년 조명섭의 노래였습니다. 이 청년은 KBS1 트로트 가주와의 최종 우승자로 심사위원이었던 하춘하와 소름도가 현인 남윤수의 환생이라 인정할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호마들을 잔뜩 바른 촌스런 이대팔 가로마의 시골 아저씨 양복차림 많은 사람들이 결코 23세로 보이지 않는 올드한 외모에 깜짝 놀라지만 누구든 3분 안에 그윽한 음색에 빠져들게 하는 마생의 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갓 23세 청년에게서 마치 묵은 세월을 키로 올린 듯한 가슴징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50, 60년대 트로트 시대에서 타임 슬리베라 단 듯 트로트의 전설들을 재현해내는 그의 노래는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옛날 아재 조명섭 이 형제는 조명섭에게 혹시 블랙핑크를 아느냐고 물었고 조명섭은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트와이스를 아냐는 질문에도 조명섭은 들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연모는 반익을 쓰는 아냐고 물었고 조명섭은 환하게 웃으며 안다고 답했다. 조명섭은 시자매, 은방울자매 이름이 나오자 크게 웃어보였다. 조명섭, 12살 때부터 작사 시작, 10년간 2천 곡 썼다. 조명섭은 한 2천 곡은 썼다. 12살 때부터 작사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 약 10년간 2천 곡을 썼다고 답했다. 조명섭 모식이 물밑경쟁 어린 조명섭은 신병을 앓는 것처럼 꼼짝없이 누워 어린 시절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유독 트롯을 좋아한 명섭은 트롯 신동이라 불리며 스타킹 등에도 나갔지만 그에게는 무대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조명섭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끝내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오롯이 세웠다. 트롯가스 조명섭이 세상에 나왔다. 조명섭이 세운 네이박자 왕국의 어떤 유행가가 불릴까. 조명섭의 천재성은 어릴 적부터 낭중지추였다. 낭중지추란 주머니랑 가운데 중 갈지 송고추 주머니색의 송고처럼 숨은 인재는 반드시 눈에 띈다는 뜻 조나라의 평온군이 식객 모수에게 한 말에서 유래함. 노래에 딱 맞는 구슬픈 음색. 조명섭이 15살일 때 SBS 스타킹에 나왔다. 트롯 신동으로 소개된 그의 노래는 사람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다면 노래 연습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트롯이 좋다. 노래는 따로 배운 적이 없다. 방송을 통해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다. 이번 우승곡인 이웰의 부산 청가장도 좋아한다. 우리 노래는 한 50곡 정도는 곧바로 부를 수 있다. 팝송, 상성 등도 50곡 정도는 할 수 있다. 조명섭의 천부적인 재능은 그의 불운을 통해 더 각인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청년 조명섭의 인생 서사가 그의 노래를 더욱 애절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그 덕인지 조명섭은 유튜브에서도 인기다. 경연을 통해 그가 불렀던 현인의 신라의 달밤, 뱃삼에 묻혀, 남윤수의 이벨의 정거장 등의 커버곡은 유튜브에서 놀라운 조회수를 보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노래를 배운 적이 없다. 그저 노래가 좋아 따라 부르면서 익힌 것이니 조명섭의 오늘날의 노래는 보석, 원석과 같은 상태다. 누가 다듬고 얼마나 가꾸냐에 따라 그의 발전 가능성은 크기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롯 대형 기획사들이 소속사 논의를 위해 그를 만났으며 가수 서른도는 조명섭을 지원하고자 그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롯 대형 기획사 한 곳은 그가 사는 강원도 원주의 매니저를 급파해 소송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가위계에서 신의 트롯 가수를 두고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것은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 결국 최종 승자는 장윤정이 소속되어 있는 IOK 컴퍼니가 됐다. 조명섭의 소속사인 IOK 컴퍼니 TN 엔터 사업부에는 방송인 이영자, 장윤정, 김숙, 김지선 등이 소속되어 있다. 당시 IOK 컴퍼니는 조명섭의 학비 등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역시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을 확정지우며 조명섭 지원의 재능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체 161cm, 어릴 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이 멈췄으며 참고로 집안이 장신인데 본인만 작다고 한다. 출생 1999년 3월 17일 22세 본명 이희연 고향 강원도 원주시 팬덤 에밀스 가수 본인이 지은 민트빛 하늘이란 뜻의 팬덤 이름이다. 가치관 평화로 하나가 되자 양복 자켓 위쪽에 태극기 배지를 달기도 하는데 남다른 애국심을 나타내고자 단다고 합니다. 조명섭님 인간 추금기로써 전통가요 지킴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